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민선 4기 세종시종이 또 출범한 지도 어느덧 두 달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가 돼요. 이 시기쯤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좀 있다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눈에 확 띄는 게 뭘까요? 색깔 아닐까요? 색깔이겠죠. 그래서 선거 시즌에 보면 여기는 어떤 당 사람이다, 여기는 어떤 당 사람이다. 이제 서로 실제 정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담삼아도 던졌잖아요. 그래서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이후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니까 세종시청 앞에 그리고 각 읍면동 사무소의 정문에 걸려있는 캐치프레이즈 문구가 바뀌고 색깔이 바뀐 게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는 시민주권특별시 행정수도 세종이었는데 이제는 창조와 도전에 미래 전략 수도 세종 이렇게 바뀐 부분이 시민들한테도 확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장 선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권 도시 상징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이루려는 그런 갈망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최민호 시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래 전략 수도 세종. 그러니까 미래 전략에 최민호 시장이 후보자 시들 토론회 때부터 말씀하셨던 경제 재정 이런 것들이 그쪽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약간 좀 축소되는 느낌. 그리고 자족 기능, 화충, 경제,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느낌. 한가리에서는 이게 축소되면서 지금이 후생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수도완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자치권권은 기본으로 과도해 경제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말시, 2012년도 탄생, 세종시 탄생했을 때 나온 거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로 가는 느낌으로 보고 싶은데 좀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이유들도 좀 드러나서 마음이 좀 불안한 상태인데 저는 일단은 믿고 싶다는 말씀.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들어갈 때 간판의 색깔도 바뀌었고 거기에 써있던 글자도 시민주권특별자치시라든가 그런 자치 분권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미래 전략수도 세종이라는 또 새로운 문구가 등장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변화된 것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하나 발견한 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가면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색깔이 예전에는 파란색 테두리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테두리 색깔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근처에 있는 그런 플랜카드 바탕색들도 아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지나가면서 있었는데. 빨간색 텐 쓰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파란색. 그런데 이제 파워 오브 원이라는 말씀 아세요? 파워. 오브 원. 영화잖아요. 영화죠. 흑인들과 백인이 이제 교도소에서 흑인들 마음을 이제 딱 사로잡아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든 당이 바뀌었지만 한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시장이, 최민호 시장이. 그 파워 오브 원이 참 대단하다. 이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또 시청의 좀 조직도 많이 바뀌었죠. 세종시의 조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게 큰 관심사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조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민선 4대 시정부의 방향성과 주안점이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삶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논의해 볼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세종시의회를 통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최근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청의 어떤 공직자들의 수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약 한 19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소방직 공무원이 한 500여 명 돼서 총 2512명 조직이다. 이렇게 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시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변화는 물론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정무부 시장이 경제부 시장으로 갔던 그 체제가 다시 유턴을 해서 경제부 시장 체제로 바뀌었고 경제부 시장 체제 아래에 경제부 시장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서가 경제산업국하고 미래전략본부가 새로 신설이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제자유특구라든지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특구 항공부대 이전 그리고 각종 세종시가 자족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부서 역할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전략본부가 어떤 식의 정책으로 세종시의 변화를 끌어갈지를 시민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외에 자치분권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바뀌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의 요소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시정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변화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대적인 변화라고 봐요. 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미래전략본부가 생기면서 자치분권이라는 단어는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보세요. 행정수도란 말 없어졌잖아요. 미래수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규명발전과, 지능형 도시가 보세요. 스마트 도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은 정책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큰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를 예고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세종시가 흘러가는 방향 자체도 손해를 해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대적인 조직 변화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민선 4기 세종시정 들어서 새옷 갈아입는 세종시라는 주제로 이전 시정부와 계를 달리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예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중심,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는 의지의 표현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들이 가해져야. 일단은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시장 권한이에요. 그런데 더 하나 아쉬웠던 게 왜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KTX 열차를 정차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이번 시정 들어서 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미묘한 입장의 변화가 눈에 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전 시정에서는 사실 행정수도 완성에 사실은 거의 이제 좀 매몰돼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을 사실 좀 가졌는데 지금은 행정수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 여러 가지 다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우순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부분들이 기존 헌 옷을 유지하면서 때때로 새 옷으로 갈아입거나 또 헌 옷도 이용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헌 옷은 싹 태워버리고 새 옷만 입는다라는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혹여나 2010년에 MB 정부의 수정안 논란이라든지 2004년에 행정수도 위원 판결이라든지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2022년에 떠오르고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수도를 아예 지워버리고 또 다른 제2의 수정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행정수도만의 개헌이 안 되고 대통령 제도를 변화시킨다든지 권력형 개헌이라는 큰 틀의 아젠다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의제로 이게 꼭 국민의힘의 과제만이 아니고 민주당이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도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러운 건 최근 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권력기조 개편에 대한 개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서 이 옷과 맞물려서 행정수도 개헌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옷이다고 표현을 했죠, 지난 정부를. 저는 헌옷도 아직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무슨 헌옷이냐. 행정수도라는 옷을 아직 안 입었어요. 저는 행정수도라는 거는 겉옷, 양복, 양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제라는 그 옷은 내복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행정수도라는 명품으로 거치고 있어요, 세종시는. 그런데 안에 내복도 없고 경제도 안 되고 시민들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추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시도에서 좀 올 수 있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면 경제도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돼 있는 건데 좀 아직은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분명하게 경제 쪽만 외치고 있지. 행정수도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거는 기본으로 갈고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로 추진한다. 이런 입장 같은 게 좀 서툰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한 달 반 동안에 좀 아쉽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행정수도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시민들의 이제 불안함. 과거에 이제 행정수도 수정안 사태를 좀 겪어본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더 큰 거 아닌가. 관련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1, 2, 3단계 로드맵이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1단계는 지금 현재 있는 정부청사의 일동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2단계는 정부청사 중앙동 이제 새로 건립되는 신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3단계는 별도의 세종 집무실을 만드는 이런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가 최근에 2단계를 그냥 패싱하는 걸로 이렇게 내보는 바람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최민호 시장이 여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이런 걱정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2의 수정안 논란이 미래전락수도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 바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정부 세종청사 46개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오는 12월 문을 여는 중앙동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2027년 대통령 집무실이 생기기 전까지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약속이었는데 그 부분을 없이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신축하겠다고 단계를 건너뛰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건너뛰겠다고 하는 논리가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이다라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 가치를 상징성 가치보다 더 우월하게 가져갔던 부분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면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 또한 상징성 가치, 예산의 효율성 가치보다는 상징성 가치에 무게를 뒀던 것처럼 세종부도 행정수도라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면 상징성이 좀 무게를 뒀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은 귀빈 집무실로 2010년에 설치된 세종청사 1동에 이미 어쩌다 회의. 현재 한 5번밖에 안 했어요, 거기 회의. 그런 회의 장소로만 앞으로 5년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다시 한 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세종부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방송에 임하는 게 부정적으로 절대 말하지 마자.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참자. 왜냐하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야. 그럴 거야, 희망이 있어 이런 쪽으로 저는 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정이 정치를 좀 이길 수 없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치가 이긴다. 그래서 지금 3단계로 패싱을 하자. 그런데 패싱도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3단계라는 거를 2단계 중앙동 들어가자. 확정되게 확 이렇게 한 게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쨌거나 패싱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종시가 난리가 났죠. 언론도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제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부의 약속을 받아 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행안부가 해명 자료를 그날 바로 내고 우리 꼭 추진합니다. 꼭 추진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세종지무실을 마련했다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의지 생각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게 이걸 또 예산을 따고 짓고 결정하고 하는데 이제 2027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대선 무렵이란 말이에요. 또 선거랑 연결시키고 또 정치랑 연결돼서 다음 선거로 넘어가고 이럴까 봐 무섭지만 무섭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정부의 의지, 국민의힘이 약속, 이걸 확실하게 받아냈다. 그 계기가 됐다. 이 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꼭 현 정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세종 증사 중앙동이 2020년에 착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에 못 박아서 몇 층에 대통령 신분석을 설치한다고 만약에 천명을 했었다고 하면 더 확실하게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실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구도는 역시나 서울중심주의 1592년 조선왕조 출범 이래 수도 한양이라는 고착화된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대신 어쨌든 세종부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지금의 의심받고 있는 진정성은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종진무실 설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만큼 또 집권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달초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았을 당시에 최민호 세종시장의 현장에서 조속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건의를 좀 했고 지도부에서도 알겠다. 아마 빨리 서둘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의사당보다도 먼저 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전달을 하고 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공식이죠. 공식이죠. 공식.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조속히 추진하겠다. 공식이잖아.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항상 조속히. 조속히. 알겠다. 검토하겠다. 참 좋죠. 좋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멘트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지도가 무지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로 인해서 어떤 시기 발표나 어떤 한방으로 국정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해서 이 약속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언제 하겠다. 시기 그리고 규모.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천명할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때의 상투적인 말투, 대사, 원론적인 말들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해서 저희가 무기로 활용해야죠. 계속. 뻔한 공식이었지만 충분히 세종시에서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다. 최민호 시장이 무기로 활용해야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시선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해서 지방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세종시 건설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대통령 진무신만, 2027년 이전에 대통령 진무신 신축할게, 진무신 할 수 있어요. 건축물 1년이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에 머물고 있는 시선을 세종시로 옮겨와서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의 중심,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들이 가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래 행복청장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반기 중이라고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하반기 중에 신축안, 국회 세종의사당보다 먼저 빨리 신축을 해서 어떻게 짓겠다라는 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으니 그 내용을 보고 진정성을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회 사무처에서 이날 내려와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넘어서서 본원이 내려올 수 있는 안까지 두 가지 안을 고려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약속을 다 지킨다라고 하면 어떤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고 발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나 퇴행적 발걸음, 그다음에 제2의 수정안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하반기에 지켜보면 좋겠다.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비춰지는 모습들이 충청을 해도 특히 보이는 게 중앙 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다. 중앙 집권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중앙 집권적이야, 정부 여당이.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버리게 하려면 세종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진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다는 말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 좀 청원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 세종 총사 중앙동에 못 들어온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멋들어진 신축 건축물에 대통령 지무실을 넣는데 1년에 몇 번밖에 안 내려오는 그리고 어쩌다 회의하는 그 공간으로 했을 때의 어떤 비판적 지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의식했다라는 어떤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격주로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 그리고 월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국무회의라고 하죠. 17개 시도지사가 한 대 모여서 대통령과 회의하는 그것을 월 1회 하겠다라고 세종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부터 좀 먼저 지켜야 되고요. 대통령 집무실 2027년 신축 안에는 국무회의장과 집무실을 기본 전제로 두고 상춘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저, 영빈관, 내빈을 접대하는 영빈관, 그다음에 여민실, 보좌진들의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갖는 대통령 집무실의 신축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제시안이? 하반기 중으로 얘기했고 8월 중에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데 그때 전후로 해서 발표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현지 흐름을 봤을 때는 올 하반기 9월에서 12월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 그러니까 중앙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좀 더 결은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번 이것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 거기에는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가 사실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또 기획재정부나 행안부가 빠진 자리에는 또 과기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사혁신처가 또 들어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민관 건물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부 부체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 청사로 옮겨가면서 세종시가 안 그래도 삼각 공실이 상당히 큰데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점들은. 정부 세종청사 기관들이 국가의 어떤 세금을 토대로 민간 건물에 세빵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빵살이가 6년 가까이 된 기관들도 있었고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만큼의 또 세종시의 공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도 좀 가졌거든요. 어쨌든 미리 예측 가능한 변화였긴 했는데 지금 2,200여 명이 사용하던 공간이 갑자기 사무실이 쫙 빠지면서 공실이 갑자기 확 늘었고 지금 대출 금리 인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떤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이런 심취기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민선 사기에 맞이한 거죠. 그래서 최민호 시장 체제에서 상가 공실 해소도 마찬가지로 아주 과감하게 어떤 용도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시도해보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으로 어떻게 끌어내고 상가 공실을 줄여나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자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상가 공실이라는 말이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세종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가 공실이라는 대책, 해소 다책은 정부가 공실을 메꿔주는 거, 채워주는 거 이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권 활성화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공공지원주치나 기용주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어떤 상권 활성을 분리시키면서 공실이 민간 시장에서 공실이 자동으로 채워주는 장사 잘 된대, 사람들 많대. 지금은 정부가 떠먹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떠먹여줘서 상가 공실이, 최세공실 전체가 다 차. 그럼 괜찮아. 일부예요. 아까 2500년에도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쪽에서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청 별관을 짓지 않고 상가 공실을 해서 이런 방식은 연명이죠. 이건 정확한 대책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세종시청 별관을 짓지 않고 상가 공실을 해결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지금 최민호 시정에서 이전에 이춘희 정부하고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정에서는 세종시청의 공간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을 서둘러 신축하려고 했고 그 예산이 올해 수십억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였고 정말 본격화되기 전에 지금 멈춰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민호 시장이 직접 보류를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만큼 상가 공실 문제가 세종시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난 정부와 지금 시정부하고는 굉장히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소라는 것은 좋은 핑계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단 재정이 부족해서 선뜻 천억 원이 넘는 별관 신축 비용이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시청사 별관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을 임하는 중앙투용자 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올해까지 첫 삽을 띠지 못하면 얘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리셋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민호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선언을 했죠 안 하겠다 근데 여기서 살펴야 될 게 5년을 더 세팡살 이뤄봐요 5년 뒤에 시청 별관은 무조건 줘야 돼요 안 지울 수가 없어요 줘야 되면 5년 뒤에 지금 당초 1200억 정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2000억이 될 수 있어요 800억 거기다가 지금 3군데로 쪼개져 있어요 새빵살이가 시청 비효율, 업무 비효율 정말 엄청나요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승동 기자는 어쨌든 시청 별관 신축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걸 옳고 그르다의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춹희 전 시장도 상당한 고민 끝에 일단 추진한 것으로 또 집행부도 그렇게 집행부 내에서도 찬성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3, 4년 내에 건립 완공을 목표로 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임대료 그러니까 민간 새빵살이로 살았을 때 매년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한 10억 원 정도니까 5, 6년 동안에 50억 원이면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년간에 봤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재정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물론 전체 공시를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공시를 해소하는 도움을 주면서 세종시 전반적인 공실률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이승희 씨가 얘기한 대로 5년 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만약에 물론 시위지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겠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보다 2천억 원으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건축자재 인상 이런 것들이 포함돼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최민욱 씨 정부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가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민선 4기 세종시장 들어서 또 새옵 갈아입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하나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바로 지난 시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라는 게 있으니까 자치분권 특별자치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의 사업 상징적인 굉장히 의미로도 좀 받아들여지는데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일할 읍면동장을 뽑는 그런 제도죠 그런데 이번 최민호 씨 정부 들어서 바로 그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제도를 다른 모습으로 변형을 시키게 됐는데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역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민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를 거예요 지역을 마을 아니면 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좀 자세히 알 텐데 그분들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였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상도 한 두 차례인가 탔죠 좋은 모범 정책이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벤치마킹도 수차례 왔었고 일단은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시장 권한이에요 그런데 더 하나 아쉬웠던 게 왜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바뀌었을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시장 본인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이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렇게 바뀌었다는 신뢰만이라도 줬으면 저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라고 단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다가오실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동네 일꾼은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읍면동장하고 얼마든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시장과의 어떤 가교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읍면동장이 동네에 굳은 일을 해주는 역할이고 동네의 구석구석을 또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서 그 지역 출신을 또 지원해서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민의를 어떻게 동해 행정 음배 행정, 면회 행정에 잘 받아 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기존처럼 시장이 너 해, 너 해 당신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찍어내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읍면동장을 인사안이 좀 부작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양비론이 아니라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충분한 명분이나 충분한 논거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세종시 38만 세종시민의 민의가 여러 가지로 찬반 양론이 갈릴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받아 안아서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가 과연 그런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저는 지금 뭐 이것이 옳다 그래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쪽 다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도는 어쨌든 내부 공모 심사제로 바뀌었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인사를 하는 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 번 또 운영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운영해 보고 이 부분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유턴을 하든 아니면 다른 제도로 보완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에 새 옷을 갈아입고 있는 세종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 별관 신축 보류에 이어서 또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폐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